안녕하세요. 김재민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걸 또 역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물건 살 때였습니다. 굉장히 쉬웠다구요? 그러면 참 기쁘죠. 쉬운 표현도 조금 있어야지 어려운 표현이 나올 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죠. 매번 쉬울 수만도 없구요. 매번 어려울 수만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영어가 그만큼 우리한테 가까이 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특히 쇼핑과 관련돼가지고 물건 구매할 때 이런 경우에는 틀리시면 안되겠죠. 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 모아 놓은 것이구요. 오늘 그 중에서도 물건 살 때에 대한 것 5표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. 자 물건을 살 때 제일 처음에 이거 얼마에요? 하고 묻는 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. 자 첫번째 표현은 그래서 바로 How much is it? How much is it? 네.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대답을 해주셔야죠. 500원입니다. It's 500원 It's 500원 네. 그 다음에 세번째 가사는요. 자 500원이래요. 그러면 내가 하나를 살지 두개 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두개 주세요라는 표현이 있었어요. Please give me two Please give me two 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주셔야죠. 물건을 이제 Here you are Here you are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바구니에 담아주세요. 이 말이죠. 그래서 basket이 나왔던 건데요. Put them in the basket Put them in the basket 네. 잘하셨습니다. 이렇게 다섯개의 표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익혀봤고요. 자 오늘도 역시 표현이 저도 궁금해집니다. 어떤 표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것은요. 산책을 할 때 이 주제가 산책을 할 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산책합시다. 이 말하고 네. 좋습니다. 요거밖에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. 자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다섯개의 표현을 드리거든요. 그러면 산책할 때 또 어떤 표현을 더 쓸 수 있는지도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. 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. 표현들이 한정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서 그 표현밖에 안 가르치는 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오 정말 이거 쓸모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얘기 드린 거거든요.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다섯개의 표현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. 자 산책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뭐 당연히 자 산책합시다.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해 두시면서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Let's take a walk. Let's take a walk. 다음 표현은요. How far are we going? How far are we going? 세 번째는요. 조금 깁니다. Let's walk around the neighborhood. Let's walk around the neighborhood. 자 네 번째요. The air is so refreshing. The air is so refreshing.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요. We have to look out for cars. We have to look out for cars. 자 이렇게 다섯개의 표현을 드렸는데요.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말들 자동차. 그렇죠? Cars가 나왔었죠? 그렇기 때문에 산책, cars 연결 못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반대로 아 그렇지 산책, 자동차 연결 가능하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.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정말로 산책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또 점검이 될 겁니다. 그 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가야 되겠죠? 자 제일 첫 번째부터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표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산책하다라는 표현 Take a walk 즉 걷는 겁니다. Let's take a walk. Let's take a walk. 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산책합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. 자 그 다음에는요. How far are we going?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How far? 이 말은요. 얼마나 멀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. Are we going? 가느냐. 합치니까 얼마나 멀리 가느냐.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. 결국은 어디까지 갈 겁니까? 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. How far are we going? How far are we going? 자 이 말이 어디까지 갈 거예요? 라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정말 옛날 동요에도 있어요. 동네 한 바퀴. 동네 한 바퀴 돌자.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. 그렇죠? 뭐 공원 한 바퀴. 동네 한 바퀴. 이런 식으로요. 동네 한 바퀴. 우리 이웃.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주변을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neighborhood라는 말이 나왔거든요. 자 이 부분을 알아주셔야 돼요. 표현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그 지역을 neighborhood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자 그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죠. 라고 말하려면 Let's walk around the neighborhood. Let's walk around the neighborhood. 자 이런 정도면 되는 겁니다. Walk around 하게 되면 어디 둘레, 어디 주변, 어디 근처를 걷는다라는 말이거든요. 어디 근처요? The neighborhood. 이웃을요. 이웃은 바꿔 얘기하면 동네가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영어 단어가 우리말이 될 때는 이렇게 조금 변형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. 요것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자 이제 여러분들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읽어보죠. Let's walk around the neighborhood. Let's walk around the neighborhood. 네 잘했습니다. 자 그 다음에는요. 오 공기가 참 상쾌하네요. 기분 참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기 아시죠? 바로 그겁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cars. 자동차가 나왔었죠. 자동차는 만약에 산속을 산책하는 거라면은 걱정이 없지만은요. 길을 따라서 나아있는 것. 길을 따라서 나아있는 것. 특히 동네에 있는 산책로는 차도 다닐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자는 말이 나온 겁니다. 자 그 표현은요. We have to look out for cars. We have to look out for cars. 자 한 번만 더요. We have to look out for cars. 네 잘하셨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다섯 개의 문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기회를 드릴게요. 복습입니다. 자 산책을 나가자라는 말부터 자동차 주의하자는 말까지 다섯 개의 표현들을 쭉 배워봤습니다. 준비 되셨죠?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으로 돌아가서요. 시작합니다. 자 그 다음에는 how far가 들어있는데요. 바로 어디까지 갈 겁니까? 얼마나 멀리 갈 겁니까? 이런 표현을 만드는 거죠. how far are we going? how far are we going?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열심히 드렸던 부분이에요. 우리말로 옮기면 동네에 한 바퀴 산책하죠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Let's walk around the neighborhood. Let's walk around the neighborhood. 자 그 다음에는요. 오 공기가 참 상쾌하네요.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. The air is so refreshing. The air is so refreshing.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. 차를 조심해야 되겠죠. 네 자동차 조심해야 됩니다. We have to look out for cars. We have to look out for cars.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장 복습해 봤습니다. 어때요?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잘 얘기할 수 있겠죠? 네 혹시 안 되는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. 시간은 많습니다. 연습만 충분히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자 오늘 수고 많이 했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bye bye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